인기 폭발을 넘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열린민주당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발 부탁인데 찍고 싶은 대로 찍으세요. 제발 강요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곽생곽동수입니다. 디테일 15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손혜원 정봉주 두 스타 정치인이 탄생시킨 열린민주당. 어제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되면서 인기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이 면면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주진현 황희석서부터 최강욱 안원구 이름들 들어본 사람들이 쫙 나가고 있고 나머지를 살펴보다 보면 아 이런 분이 있었지 하면서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까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진짜가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인기가 높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워딩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은 대통령을 지키고 촛불들고 역사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고심은 깊었고 열망은 뜨거웠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시민의 부름을 받았으니 소명을 다하겠다. 거악의 맞섬을 포기하지 않겠다. 열린민주당과 함께 개혁을 완성하는 희망의 바다로 끈질기게 흐르고자 한다. 이렇게 멋지게 변을 토했습니다. 이러니 매력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분들 더 파랗고 강한 당 요구하셨으니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이 이번에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공격했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도 일당이 안 돼도 국민이 탄핵하려면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심상정 대표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정의당을 대신한 딸로 열린민주당을 나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꾸준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쌍끄리라는 거죠. 몰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찍고 싶은 대로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내내 했던 말이 뭡니까? 문제 많은 비례 1번 유호정을 고집하고 있는 정의당을 보면서 여기는 노해찬의 이름을 팔면서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지졌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문제로 심상정 아웃, 정의당 아웃을 외쳤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열린민주당이 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로 다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어떻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가야 되는 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바로 의원들을 넘길 수 있는 시민당을 지지한다 밝히면서 적어도 제 한 표는 열린당에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좀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얘는 시민당 지지한다는 거야? 열린당 지지한다는 거야? 모르면서 딴소리 하셨던 분들이 에이 방향을 바꿨네 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일이 터졌죠. 제가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주 화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양정철을 언급해서 그 사람 감싸냐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흔드는 게 싫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제 전달 태도가 잘못됐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 아주 눈에 띄게 공격이 늘었습니다. 진보진영 만나 싶을 정도로 무조건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조건 열린 우리당 아니 열린민주당 지지해라 이렇게 하면서 강요하듯이 하고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많이 나타났죠. 키보드 워리어라고 해도 이건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싶은 그런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다. 개총수나 김어준이 몰빵론을 펼친 이유가 뭐냐 답해라. 제가 개총수하고 김어준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냥 제가 아는 건 비례정당이 갈라지면 민주당 본진에 갈 표가 줄 테고 그거에 대해서는 열린당의 정봉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인정한 바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합당하던가 뜨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탁 치고 열린당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격 들어오는 거 그냥 맞아가면서 가만히 있는데 좀 아픕니다. 제가 뭘 어쩌다구요? 그러면서 여기에 상처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갈라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에게 거슬리는 해설이나 뉴스가 나가게 되면 정말 어김없이 얘가 갈라치게 하네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오늘 아침 뉴스도 그랬습니다. 라이트 테이블에 올려놓은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제일 처음에 대통령 소식 전하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서관 얘기 그리고 황의석 전 인권국장 얘기에 더불어 시민당 얘기 나가고 녹색당 얘기서부터 한성교 전 대표 얘기까지 꼬부악 챙겼는데 이것도 보고 편향을 합니다. 뉴스에서 했단 말 전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쌍클이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떻든 몰빵에 나름대로 그쪽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찍고 싶은 대로 찍어라 얘기를 했었죠.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저한테 오는 비난 중에 대부분은 이런 겁니다. 개총수 이종훈 PD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빨아주냐?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생방에서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말아야 입장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개총수가 칼춤 추겠다 씹을 때 왜 안 말렸냐 하는데 그 다섯 살 넘어가면 보통 성인 남자나 여자는 남이 뭐라고 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양반의 태도에 대해서 동의한 적 없습니다. 과격한 거 인정합니다. 공감하고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저도 화나면 그렇게 되지만 이 양반도 화내서 그랬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래봤자 유튜버고 조직의 단체인데 손혜원 의원이나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은데 이 양반을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큰 사람은 따로 있죠. 김호준 총수. 뭐가 겁을 먹었는지 몰빵론을 열심히 외쳤던 거에 대해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선 기껏해야 9에서 15% 정도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뭐 하나 앓는 소리를 저리 하나 했지만 누가 김호준 총수의 깊은 속을 알겠습니까? 저야 그저 알고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네일 뿐이지만 김호준은 김호준입니다. 저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왜 싸잡아서 같이 원망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이 득표하는 게 목표고 열린민주당이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봉주 전의원 컷오프 됐습니다. 나가서 당차렸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아이고 이뻐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도 합당은 안 해도 협력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또 와셔갖고 그러십니까? 참 답답한 건 이택수 대표입니다. 이 양반은 좌우 어디 가릴 거 없이 따집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비례정당 지지율에 왜 열린민주당이 안 들어가 있냐 리얼미터 측이 이렇게 밝힙니다. 거기 비례대표가 없어서 이름보고 뽑는 거 안 하니까 명단 나오면 그때부터 넣는 게 우리 원칙이 다 밝혔는데 의도적으로 김호준이랑 동창이라 뺐다서부터 마타도우가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사실 이게 전부 진보 영역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소위 진보라면서 우리 편 공격할 때 어쩜 이렇게 신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자벌 비년하는 지지자들을 뭐라 하는 거 저로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서 얘기하시죠. 뭐 다른 것보다 온갖 얘기들 쓰시면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썩은 저평 없으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런가 하면 아예 이상할 정도로 너희들 자꾸 이러면 지역도 딴 거 찌고 하는 과격한 분도 계십니다. 답답합니다. 심지어 40년 민주당 지지했던 거 접기로 했다. 이분이 진보입니까? 이런 분들이 왜 저한테 와서 댓글을 쓰시는지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돕는 야당 대통령 지키겠다는 야당의 지지자들인데 민주당 공격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거 레알입니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격해도 이렇게 확확 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정의당 심상정의 탄핵을 얘기했을 때 저 화냈습니다. 손혜원의 민주당 공천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화가 나서 제가 오버한 거 인정합니다.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이 양반들 여당 위에서 비례정당 만들다더니 당한 만들어주고 혼자서 계속 헛짓들만 합니다. 저 민주당 공격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 공격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어서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 철회하고 가겠다는 얘기가 뭐 자랑스럽다고 일개 유튜버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서 열린민주당으로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열린민주당이 출범했던 거 잊으신 모양입니다. 비례대표 출정식에도 그게 슬로건이었고 민주당이 좀 약해서 중도 편드느라 조국도 문재인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 철회한다? 지었고 다른 날 찌는다? 이게 무슨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생각은 자유지만 열린민주당 대놓고 응원하지 않는다고 역적 취급하는 거 이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열린민주당의 열기가 높으면 확실합니다. 근데 열기가 너무 높아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목표대로 15에서 20% 어쩌면 그 이상까지 하게 되면 의속성 늘어날 겁니다. 일부 열린당 지지자들대로 민주당이 구태의원하고 문제가 많다면 뭐 이건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결국 도태되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강요로 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왜 늘 그렇게들 강요하고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 못 지지한다 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 이러지 마십시다. 소중한 한 표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행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옳고 내 가족이 옳다 그러면 그쪽 지지하십시오. 이럴 때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이것도 옛날 말이긴 한데 안 물 안 궁 이렇게 얘기하죠. 안 물었고요. 안 궁금합니다. 저는 평론가입니다. 시사평론하면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렇다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 나름대로 대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육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간 있고 국회의장 했습니다. 92년부터 2016년까지 중간에 4년 빼고 그야말로 국회의원 아들이었던 문석균 씨. 민주당 빠져나오고 탈당해서 자기가 무소속 출마하겠답니다. 책 제목이 그지받으리라고 제가 만없이 얘기했었죠. 의정부가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럴 때 무소속 출마해서 칼꼬 잤다고 우리 편이지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닌데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답답하죠.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돈 없는 응원운동 자체가 갈라치깁니다. 이거 부드럽게 더불어시민당 지지하시는 분들 보기에 쟤들 왜 그래 눈살 지푸리기 만들기 충분합니다. 열린민주당이 없었으면 지금은 논쟁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몰빵 얘기가 나오나 보다 그런 명분을 왜 만들어주십니까? 조용히 침착하게 저한테 올바르고 정중하고 멋진 태도 유지해달라는 것만큼 지지자분들도 이제는 그러셔야 될 때입니다. 오래 지지하셨던 분들은 댓글도 점점 씁니다. 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랫동안 구독한 분들 취소합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 며칠 전에 구독한 게 보입니다. 관리자 모두에서는 10개월 넘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주장표면서 저는 여기 소개해드렸던 글들 이런 거 보다 보면 심하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비아냥거리는 거 있죠. 열린민주당에 관심 좀 가지세요. 갖고 있단다. 라고 속으로 대답하죠. 또 이종원은 손혜원에서 칼춤춘다. 혹시 같은 마음이신가? 아니란다. 이거 속으로 답하기도 짜증납니다. 이거 쌓이면 저 병돼요. 그냥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다 같이 응원하고 우리 한편이라는 거 곽생 원합니다. 저 엄마 사랑해님 이 글 보면서 울컥 했어요. 아니 왜 그냥 우리끼리도 잘못한 거 지적할 수 있고 평론일까 하는데 쥐잡듯이 나가는 거 이거 이제 그만하십시다. 시민당 지지유튜버는 왜 열린당 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추기셔서 열받아서 욕했던 게 있어요. 이제 좀 차분하게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좀 오시지 않을까요? 지지하지 않는다고 문제 있었던 거 좀 지적했다고 거기에 관련돼서 갈라치기라고 싸움 부추기 있는 댓글러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인기 올라갔다고 갈라치기 한다고 몰아세우시는 분들 이성 붙잡으면서 오버 참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열린당 지금 좋아하고 지지하는 유튜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민당을 좋아해서 제가 아무래도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올드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댓글 이런 거 쓰시죠? 그 입 다물라 스피커로 자격이 없다. 그래도 많이들 들어주십니다. 그 입 닥치게 해서 말 못하게 하는 게 독재입니다. 다른 스피커 많습니다. 그쪽 켜시고 기분 좋은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하면서 서슴치 않고 구독 취소한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자주 오시던 분들 아닌데요. 제가 뭐 고집부리고 이권 청탁을 받아들여서 했다는 말게 하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제가 옳다 느끼는 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요 어떻게 보면 구독자 늘리려고 뭐 어그로 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여드릴게요. 하루 사이에 1817명이 빠졌습니다. 2200명이 빠졌는데 제가 적당히 돌아서면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키워주는 건 몰라도 죽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구독자 줄어봐야 정신 차린다고 압력 주시는 분들 예 뜻 잘 압니다. 원래도 진보들이 구독 잘 안 해요. 알림 오는 것도 귀찮고 그렇다. 근데 빠질 때 엄청나게 빠지는 거 보면 확실히 제가 했던 것에 반영이 큰 건 알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해서 뭉치고 뭉치고 들어가는 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 생긴 게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 판단해 주실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댓글 못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도 싸워 갖고 그냥 얼굴만 보면서 삽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감원이설로 넘어갈 사람들 걱정하시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해드려야 될까요? 이 뜨거운 열기도 며칠이면 꺾이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실시간 채팅방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 실방을 챙겨주시는 스패너들의 취향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열린당 지지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들어와서 자신의 반대 입장으로 열심히 사람들 채팅 제안하시는 분 계십니다. 스패너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 스패너분들은 이거 다 보실 테니까. 어떤 사람 정말 욕설하고 반복해서 도배하는 사람은 집어넣어도 좋지만 의견 표명한 거 가지고 차단시키시면 저도 입장에 곤란합니다. 양쪽 모두 다 불만을 갖고 그렇다고 모두 다 차단시키면 실방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겸하게는 하지 마십시다. 유튜버 10만명 구독자되면 실버 버튼 됩니다. 8만 2천되면서 야 이제 10만 멀지 않았나보다 착각하던 것도 있지만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8만에서 빠질 수도 있겠죠.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평론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딘지 좀 걸린다 시비 걸고 싸움하는 것보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해 주시고 맞는 쪽 찾아가셔도 좋겠고요. 혹시라도 다 비슷했는지 이번 것만 다르다면 정중하게 물어주시면 거기에 맞게 답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잘되면 소신이고 잘못되면 고집이라고 소신 때문에 성공하던가 고집 때문에 망하던가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떻든 저는 제 소신 지켜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시각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걸 많이 보는데 열린민주당도 잘 될 거고 더불어시민당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의잡고 얘기하는데 양쪽 지지자분들이 좀 초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저 이 사진 내걸고 디테일 만들었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으로 있었던 한국 정봉주가 이끌하길 바란다는 얘기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두 분께서 너무 잘하실 테니까 이 다른 커뮤니티 가서 공격하는 거 하지 말라고 과열금지 명령 한 번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 편 모으고 손혜은 의원대로 중도에서 표 가져오려면 우리가 조금 그럴 듯해 보여야 되니 말입니다. 지지층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많아서 길어졌습니다. 생각다른 유튜버라고 무조건 공격은 아니고요. 제가 어딜 헐뜩교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똑같이 시민당에서도 지협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례명단 발표하기로 했는데 잘 못하게 됐죠. 그 부분 따끔하게 저녁 생방송에 지적하겠습니다. 진보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키고 일당 돼서 공수처법 마무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한 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패들 남은 2년에도 계속 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다. 다같이 말이죠. 고맙습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